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컨텐츠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출근길 10분으로 주식초보탈출 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볼텐데요. 주식기초강의가 초반에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한 10분분량으로 쭉 나가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초보단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분량도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말 그대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아니면 짜투리시간 10분에 가볍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첫번째 시간 캔들 셀트리온의 예시를 들어서 방송해 볼겁니다. 자 여러분들 캔들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는 양봉이 있구요. 바로 전날에는요. 시초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은봉으로 이것을 은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추식을 하나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밟아 나갈 때 주식 초보를 탈출할 수 있도록 방송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한번 짚어 나간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방송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초가가 저가고 고가가 종가로 끝난 것이 양봉 자 시초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것이 은봉이다. 자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빨간건 양봉 파란건 은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의미는요. 양봉은요. 매수세가 이겼다 이겁니다. 왜?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끝은 더 올라서 끝났으니까요. 반대로 은봉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도세력이 이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팁을 섞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이겼으면 그 다음날 올라가기가 더 용이할까요? 내려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네 그렇죠. 매수세력이 살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올라갔으니 올라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반대로 은봉은 빠져서 그죠? 매도세력이 더 강해서 빠져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날도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죠? 자 일단 양봉 은봉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는요.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 여기 보시면 아래꼬리.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밑에 단 것은 아래꼬리. 위에 단 것은 윗꼬리. 이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숨겨져 있는 뜻은 의미는 윗꼬리는 장의 역할을 한다. 그죠? 여기 올라가다가 밀리죠. 올라가다가 밀리죠. 윗꼬리는 장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꼬리는요. 여기 부위에 지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래꼬리. 그죠? 자 윗꼬리에 대한 설명 여기가 설명이 잘 되고 있구요. 그죠? 올라가니 자꾸 밀리고 올라가니 자꾸 밀리는 장의 역할을 하고 아래꼬리는 반대입니다. 여기로 빠졌는데 끌어 땡기고 빠졌는데 끌어 땡기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구요. 이 부분 하나 중요합니다. 윗꼬리는 장의 역할을 하구요. 아래꼬리는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봉 온봉 배웠고 아래윗꼬리 단 아 그죠? 꼬리를 또 배웠구요. 꼬리는 지지의 장의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도취형 이렇게 아래윗꼬리가 있고 몸통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죠? 도취형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런 부분들이 비교적 도취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래윗꼬리 아 달고 몸통이 별로 없는 것 자 그러면 도취는 의미하는 바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기초강의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답이 술술 나오시죠? 방향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윗꼬리를 달고 몸통이 별로 없다는 것은 매수매도 세력이 공방이 아주 심했다 치열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아까 그러면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꼬리가 있긴 합니다만 양봉이죠. 양봉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양봉 시현하고 아래꼬리 막 달면서 지지권 형성하고 나중에 나올텐데요. 지지저항 같은 것들 나중에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캔들 위주로 합니다. 지지 역할을 하면서 양봉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 양봉 양봉 나오면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팁 매수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은봉에서 하라 그러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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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no 라고 생각합니다. 양봉에서 매수를 하라. 왜? 매수세가 이겨서 끝난 것이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봉 다음에 양봉 양봉 나오면서 이평선에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거래량 이평선 이렇게 쭉쭉 나갈 텐데요. 이평선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낸 선인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한다. 그 부분까지만 일단 설명드립니다. 자 자꾸 지지저항 지지저항 나오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한 3일 오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가벼운 팁이에요. 셀트리온이 대형 우량주 아닙니까? 대형 우량주는 한 3일 정도 강하게 오르면 조정받는 경우 많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놓으십시오. 3일을 상승했고 이틀 조정받는데 그죠? 은봉의 크기가 크지 않죠? 자 일단 은봉의 크기 양봉의 크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할 텐데요. 은봉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크기 양봉만 크면 좋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뭐라구요? 양봉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해서 상승해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다. 반대로 은봉은 크면 안 좋아요. 빠지는 건데 크게 빠지면 한번 보십시오. 은봉이 크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낙폭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보십시오. 그죠? 은봉이 크면 그 다음에 쭉 많이 빠지는 거 보이시죠?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고 나머지는 조정도 가볍게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봉의 크기는 작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점은 양봉은 양봉은 크면 좋다더라. 장때 양봉이란 말 많이 들었죠? 양봉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다. 그만한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도치는 방향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강하게 상승했고 조정받을 때 가볍게 조정받으면서 아래위 꼬리 단 매수 매도의 공방이 치열한 아래위 꼬리를 단 도치가 나오니까 하락할 수도 있어요. 단기간 이틀 동안은 조정받으면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방향전환에서 다시 상승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도치입니다. 도치 자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요점 정리하자면요. 시초가가 적가이고 고가가 종가로 끝난 것이 양봉이고 양봉은 매수세가 승리한 그런 모습이고 크면 클수록 좋고 은봉은 시초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적가로 끝난 것이고 은봉이 크면 하락폭이 깊어지니까 좋지 않습니다. 매도세가 이겼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래꼬리 아래꼬리 윗꼬리가 있는데 아래꼬리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 지지라는 것은 그 부위에 가면 잘 밀리지 않으려는 성질을 지지라 그럽니다. 저항은 윗꼬리는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항이란 것은 자꾸 그 부위에 가면 더이상 가지 못하고 밀리는 것을 저항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돛지 모양은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모양들 더 있는데요. 크게 이 네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만 있고 아래꼬리만 있는 이런 캔들도 있고요. 몸통 있고 윗꼬리만 있는 이런 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초과 종과는 같은데 아래꼬리 쭉 다른 그런 모양도 있고요. 반대로 시초과 종과는 같은데 윗꼬리만 쭉 단 거 있고요. 비교적 그게 그렇고 이게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비슷한 비슷한 맥락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들은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두 개 세 개를 연결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 양봉 두 개 세 개 이외에 조정 받을 때는 여기만큼의 폭의 절반 이내로 조정을 받는다면 양호한 것이다. 여기요 여기 폭이 여기 정도가 절반이죠. 자 여기 정도 세 개의 절반 정도만 지지한다면 추후 더 추가 상승하기 좋다. 그렇게 하나 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캔들 두세 개 합쳐서 생각해도 되고요. 하나의 캔들 여기에 하나의 캔들 절반도 훼손 안하니까 적당히 조정받고 그 다음 추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렇게 숨은 뜻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으로 두세 개를 합쳐서 생각해보는 캔들의 의미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말씀드리면 완전 초보자 여러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캔들 두세 개도 조합해서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2편 3편 이어나갈 테니까 제가 방송하는 목적처럼 짜투리 시간 출퇴근 시간 이라든지 잠시 점심 드시고 커피 마실 때 가볍게 보시면서 진도 나간다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 방송 이어서 2회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닥튀기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